이 공연은 제4회 글로벌 패밀리 대회 다문화 가족 한마당 축제입니다. 지금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기대하십시오. 그리고 행운권 추첨도 있겠습니다. 뒤에는 또 먹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. 오늘은 다 공짜예요. 여러분 아셨죠? 이어지는 무대는 서도소리입니다. 여러분 관심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바다는 열려있고 하늘은 높고 넓어 세계에는 인천으로 구름같이 물려온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같이 사랑의 노래 불러요 숭고에서 왕고에서 유랑서 타고 알아듣기 놀리는 정서지까지 아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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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